음악 고명하심이 끝난 뒤에 얼마 아니하여 시양대군과 각 대군이 입시하였다. 왕이 부르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던 아웃님들을 한번 보시려 합니다. 세자는 수양대군이 들어옴을 보시고 일어나 수양의 소매를 잡으며 숙부 어찌하오 하고 우시었다. 대군들이 왕의 곁에 꿇어 앉아 왕이 정신 드시기를 기다린지 이익하여 왕은 잠깐 눈을 뜨시었다. 오랜 병안에 기운은 더할 수 없이 새하시었으나 정신은 끝까지 분명하시었다. 두 번째 눈을 뜨셨을 때 왕은 적이 기운을 회복하시는 모양으로 방 안에 둘러 앉은 대군들을 돌아보셨다. 돌아보시던 눈이 양령대군에 미칠 때 왕은 고개를 드시려는 뜻을 보이시었다. 생시에 양령대군이 들어오면 왕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시던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개가 움직여지지 아니할 때 왕은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한숨을 쉬시었다. 육십이 가까운 양령대군은 기밑과 수염이 눈같이 휘었다. 양령대군은 태종대왕의 맏아드님이요. 세종대왕의 형님이요. 문종대왕의 박부요. 따라서 종친 중에는 가장 학렬이 높은 어른이다. 태종대왕께서 우의를 셋째 아드님이신 충령대군에 전하실 뜻이다. 있으심을 보고 당시 세자로 있던 양령대군은 거짓 술 미치광이가 되어 일생을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산수관에 방랑하기에 보낸 양반이다. 그래서 충령대군이 태종대왕의 뒤를 이어 세종대왕이 되시고 당연히 왕이 될 양령대군은 지금은 한 늙은 선비로 행세를 할 뿐이다. 양령대군이 왕위를 피한 것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는 조부되시는 태조대왕과 아버지되시는 태종대왕과의 부자분이 보기 싫게 싸우는 것과 정종대왕과 태종대왕 간의 왕의의 이동과 방간의 변과 이러한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변을 목도하였다. 이것은 모두 왕위를 위한 다툼이니 자기가 왕이 되어도 반드시 패기만만한 셋째 아웃님 충령대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을 알았고 또 한 번 세사를 달관할진데 그까짓 왕이란 그리 탐낼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좋은 산수를 찾아 경계 보기를 낙을 삼고 달 아래 꽃 아래 술이 치하여 미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의 낙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테면 태종대왕이 정치의 야심과 천재를 받은 이가 세종대왕이시여 그 어른의 염세적 초세관적 일반명을 이은 이가 양령대군이라 할 것이다. 양령대군은 태우에 새 덫을 놓고 그를 배우다가도 새가 걸리는 것을 보고 새 덫으로 뛰어갔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양령대군이 장차 폐암이 되려 할 때 그 바로 아웃님 되는 효령대군이 아마 자기가 세자가 되는 줄 알고 갑자기 얌전하게 굴어서 그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발로 그 등을 차며 충령이 성덕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웃었고 효령은 그제야 깨닫고 책을 집어던지고 문박 절로 뛰어나가 북을 치고 연불을 하여 하루 새의 북가죽이 노닥노닥 떨어지었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궁중에 출입함이 없었으나 문종대왕의 임종의 소명을 받아 들어와 천명이 장차 진하려는 왕과 그 곁에 울고 계신 세자를 대할 때에는 그의 흉중에 태조대왕 이래의 모든 광경이 구루 밀듯 일어나와 실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양령대군의 늙은 눈에 맺힌 한 방울 눈물 그 속에 끝없는 감회가 들어 있었다. 강성한 대군들 어린 임금 이렇게 생각할 때 양령대군의 경험 많고 지혜 많은 생각에는 수없는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역력히 떠올랐다. 양령대군은 고개를 들어 세자궁을 베었고 다시 수양, 안평, 이명, 금성, 평원, 영웅 등 여섯 대군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양령대군이 여러 대군을 돌아보며 여러 대군은 다 근심된 얼굴로 잠깐 눈을 들어 왕과 세자를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왕의 입이 열려 무슨 말씀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지낸 양령대군의 눈에는 이 여섯 대군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하였다. 광평대군은 이때 벌써 작고하였다. 일은 이 속에서 나는구나 하고 양령은 생각한다. 다만 이 중에 어느 사람이 이래 장 본인이 되는지가 문제다. 세상은 안평대군을 말한다. 안평이 나모 담당정과 자문박 무의 정사에 수없는 문객을 모은다 하여 혹 딴 뜻이나 품은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한다. 안평을 해치는 이러한 소리는 근래에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더욱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의 장 본인은 아마도 수양대군의 신복인 권남이다. 비록 안평대군에게 호의를 가지니라도 왕자의 처지로서 문화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도리에 합당치 않다는 비난은 한다. 그렇지만은 양령대군은 안평의 뜻을 잘 안다. 안평은 흉한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야. 하고 지혜로운 양령의 눈이 보는 것이다. 그 까닭은 안평대군이 반드시 대위를 중히 여기어서 그런다는 것보다는 양령대군 자기 모양으로 기차는 권세의 자리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양령이 보기에 안평은 왕이 되라고 하면 달아날 사람이었다. 제일 마음 놓이지 아니하는 이가 수양대군이다. 암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아니할 걸. 하고 양령대군은 수양대군의 어려웠을 때 이를 생각한다. 원천석이 이하의 모습이 내조와 혹사하오 하던 말도 생각한다. 내조라는 태종대왕은 곧 양령대군 자신의 아버지 이시연이와 태종대왕과 같다고 한 말에는 형을 극하고 아버지를 극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문종대왕이 오래 사시었다면 수양은 형을 극하였을는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이 오래 사시었다면 아버지까지도 극하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세종도 돌아가시고 형님이신 문종도 돌아가시었으니 수양이 아비와 형을 극하였다는 말은 들을 기회가 없이 되었지만은 앞에 당한 것이 어린 조카 열두 살 되시는 세자 장차는 어린 임금을 순순히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양령대군은 머리를 흔들고 속으로 아니 안될 말 하고 수양대군의 붉은 광채나는 살기 등등한 눈을 한 번 더 아니 볼 수 없었다. 만일에 수양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하면 또 늙은 몸이 서울을 떠나서 종적을 감춰버리는 것이 상책이겠군. 양령대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신세를 웃는다. 세종대왕께서 양령대군을 형님으로 극진히 대접하였건만은 그래도 양령대군은 세종대왕 생전에는 아무쪼록 도성의 들기를 피하다가 세종대왕 승하 후에는 마음 놓고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은 궁중에 다시 무슨 변이 생긴다 하면 종실의 어른으로 간참 아니할 수 없고 한다 하면 모두 뒤숭숭하고 위태한 일 뿐이다. 이렇게 양령대군은 벌써부터 보신 책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수양을 당해낼고 대군의 생각과 눈은 다시 육대군 위로 돌아간다. 광평이 덕이 있었으나 불행 조사하고 이명은 나이 지긋하였으나 수양 안평에 비길 수가 없는 인물이오. 평원 영웅은 아직도 20세 내에 약관이니 장차 날개가 돋고 톱이 나면 몰라도 아직은 수양에 비기면 수리와 병아리격이다. 그러면 안평이냐. 안평은 명망으로나 실력으로나 적어도 수양을 누를만 하지만은 그러할 뜻이 없으니 반드시 수양의 손에 없어질 것이오. 오직 하나 금성대군이 아직 30 미만 이로돼 기계로나 식견으로나 수양대군의 적수가 되려면 되겠지만은 그는 아직 나이 젊고 명망과 우익이 부족하다. 양령 대군은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육대군 외에도 장남한 군이 여러 분 되지만은 별로 뛰어나게 잘난 이도 없거니와 설사 잘난 이가 있다 하더라도 톱날 같은 대군들이 살아있는 동안 군으로는 궁중에서 성명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면 종실 중에는 수양의 적수가 없다. 수양이 하려고만 들면 무슨 일이나 될 형편이다. 그러면 신하 중에는 어떠한가. 양령 대군은 신하들을 생각해 본다. 황의가 80세만 되었으면야. 아무도 감히 조정을 배반하여 고개들 상념을 못할 것이지만은 나이 90이니 아무리 황의인들 무엇하랴. 게다가 근래에는 병으로 눕고 귀가 절벽이 되어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겨우 의사를 통하는 형편이다. 다음에는 영의정, 황보인 이현이와 나이 70이 넘어 늙기도 하였거니와 본래 세종대왕 같은 명군 밑에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 네, 네, 하기나 할 호인 인물이지. 수안이 있거나 악이 통이 센 인물은 아니다. 난대로 있는 황보 정승이란 별명은 못난이란 뜻이다. 온우 겸양의 덕은 있다 하더라도 난세에 다스릴 힘은 바랄 수가 없다. 좌의정 남진은 식견은 있으나 몸을 아껴 국가사보다도 일신일기의 안전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어려운 일에 믿을 수는 없다. 벌써 무슨 기미를 보았는지 남진은 병탈하고 집에 누워 있다. 그러나 그 병이란 게 얼마나 한 병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안평대군이 혼사 청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 안평대군이 강청함으로 부득이 그 아들 우직을 사위로 삼았다가 나중 우직이 그 아버지와 함께 죽임대는 통에 시호 하나를 빚지었으나 몸은 온전함을 얻었다. 에이 얄밉게 약은 것. 하고 양령대군은 가만히 남지를 향하여 혀를 찼다. 삼공 중에 가장 믿을만하기는 우의정 김종서라고 양령은 생각하였다. 그 아래 우의 똑 자르고 가운데 토막만 남겨놓은 듯한 조그맣고 뭉툭한 몸. 그것은 도시 충분 덩어리요. 담 덩어리다. 동그란 눈을 흩뜨고 소리를 지를 때에는 그 소리가 병력 같다고 한다. 호랑이 날은 그의 별명은 어느 점으로 보다 합당하였다. 두만강가에 표안한 야인들의 무리도 이 호랑이의 병력 같은 소리에 벌벌 떨고 달아난 것이다. 장차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믿을 사람은 절제 하나야 하고 양령은 생각한다. 절제는 김종서의 당호다. 그 밖에는 늙은이는 기력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력을 따라 사제 사초를 예사로 할 무리들이다. 따는 그렇기도 할 게다. 제 아비, 하라비도 왕씨의 녹을 대대로 먹다가 일씨에 이씨의 녹을 바라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나. 그렇게 변통 잘하는 정신은 처세의 비결로 자여손에게 전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령 대군은 음... 하고 구린 것을 입에 넣었던 것 같이 입맛을 다시었다. 이때 왕은 다시 눈을 뜨시어 여러 대군들을 돌아보시었다. 돌로 깎아 놓은 듯이 가만히 있던 대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림 모양으로 몸을 움직였다. 수양대군이 특별히 왕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있다. 만일 세자의 제숙부 중에서 특별히 섭정의 고명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수양대군을 두고는 다시 없을 것을 아는 까닭이다. 안평대군이 비록 명성이 있다 하나 항렬로나 정치적 수환으로나 도저히 자기를 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뿐더러 왕은 어려서 모양으로 자기를 신임할 것을 믿었다. 요전 집현전에서도 자기에게 특별한 고명이 계실 것을 고대하다가 실망하였거니와 이번 임종의 소명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으리라고 믿은 것이다. 이것은 수양대군뿐 아니라 다른 대군들도 혹시나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어젯밤 권남이가 나으리 장차 크게 운수가 트이시오 하고 수양대군을 보고 유심히 웃을 때 그 무슨 말인고 하고 수양이 시치미를 떼었으나 속으로는 은근히 큰일을 기약하였던 것이다. 세자가 성년이 되시기까지 섭정의 고명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세자를 보도하는 무슨 직함은 반드시 내릴이라고 생각하여 그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땅랑부 대부인 윤씨도 반드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었다. 권세에 대한 야심으로는 부인이 도리어 수양대군보다 성하였다. 주공과 성왕 이것이 수양대군이 그 기 혼자 생각하고 자부하는 바이었다. 군국 대사를 한 손에 쥐고 천하에 호령하는 것 이것이 수양대군이 목매에 잊지 못하는 야심이다. 그 야심은 바로 목전에 달아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느껴오시는 세자의 등을 또 한 번 만지시고 들릴락 말락한 어음으로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한다. 하고 세자에게 제숙부 있으니 무슨 염려 있느냐 하시고는 이내 수양대군에게는 아무 특별한 고명도 없으시고 말았다. 이것이 왕의 마지막 말씀이시였다. 그 뒤에 몇 번 눈을 뜨시었으나 말씀은 못하시고 운명하시었다. 이날에 수양대군의 실망이 어떻게 컸던 것은 궁에 돌아오는 길로 사물을 벗어 동댕이를 치어서 모각이 부러진 것을 보아 알 것이다. 부인 윤씨도 낯빛이 변하였다. 더구나 대군들이 입시하기 전에 벌써 영의정 황보인 이하에게 보좌의 고명이 계셨음을 들은 때 수양은 서한을 치며 통분히 여기었다. 큰 기회가 가버렸다. 지금껏 마음에 그리웠던 공중두각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수양대군 궁사랑에서 대군이 궁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권남이가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에 잠을 깨어 머리맡에 놓인 냉수 그릇을 잡아당겨 벌컥벌컥 들이켜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안으로 대군의 성난 소리가 들렸다. 틀린 괴로군 하고 권남은 혼자 빅 웃었다. 그렇게 자존심 많고 성미 급한 수양대군이 궁중에서 실망하고 분통이 터지는 양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다. 그것이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가 나설 날이 왔다. 만일 십사리 권세가 수양대군의 손에 돌아올진 된 자기는 수양대군에게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기는 수양대군의 가장 기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권남은 혼자 기뻐하였다. 안으로서는 수양대군이 또 한 번 소리치르는 것이 들린다. 아마 애꿎은 어떤 궁인이 애매한 분풀이를 당하는 모양이다. 권남은 또 한 번 피 웃고 일어나서 마른 손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세수하듯이 두루 비비고 망건과 갓을 바로잡고 텐마루에 나가 앉아서 난간에 기대어 마등으로 가래침을 퇴받고는 소매로 입을 씻었다. 그러고는 왼장치고 앉아서 두 손으로 두 발을 만지며 몸을 흔들었다. 나이는 삼십사오세밖에 아니 되었으나 십칠팔세부터 부족증이 있어서 몸에는 살이 없고 얼굴은 우메서 나온 듯이 희었다. 오직 영체 있는 두 눈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듯 하였다. 모시 두루마기는 까맣게 때가 묻고 벗어끝은 더구나 고린내가 날 듯 하였다. 궁한 샛님인 것은 얼른 봐도 알았다. 그는 유명한 권근의 손자여 권제 아들이다. 권근은 고려조의 명대부로서 계룡산에서 태조 대왕께 올린 송덕표 한장으로 태조의 총신이 된 사람이다. 공은 고려 말의 명대부라 만일 당시에 유방으로서 만족하였던들 그 문장 명론이 어찌 모근 같은 이들만 못 하였으려 마는 계룡산의 한 송덕표가 문득 그를 계곡 총신을 만들었으니 슬프도다. 이미 항복한 뒤에도 벼슬이 삼사에 차지 못하고 나이는 육십을 넘기지 못하였으니 그 얻은 바도 적도다. 오직 그 자손이 서로 이어 벼슬이 끊이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성한고로 사람이 다 양촌 양촌 하거니와 권군이 덕행이 있은 듯이 말하는 이가 있거니와 심하다 그 도명하며 이렇게 상초는 말하였다. 권근이 태조 대왕에게 절개를 변하기까지는 전국 선비들이 그를 종으로 삼아 명성이 사문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계곡하신 뒤에도 야은 길제와 목은 이색 같은 이와 다름없이 그의 시골인 충주에 숨어 있어 고려를 위하여 저를 지키었다. 태조는 사림의 뜻을 거두는 것이 민심을 거두는 데 심히 유기남을 알므로 여말의 여러 문신들을 비사 후패로 혹은 군인의 예로 아니하고 빌레로 까지 하여 청하였으나 목은 야은 같은 이들은 준절하게 거절하여 버리었다. 그래서 태조 태종 두 분 대왕께서도 마침내 그네의 저를 꺾지 못할 줄을 알고 가만히 여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상책으로 알게 되었다. 권근도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태조는 그의 문장과 지식과 명망을 알므로 아무리 하여서라도 그를 유혹할 결심을 하고 우선 그네 아버지 해를 달래어 그가 데리고 있던 손자 즉 그네 아들인 귤을 태조 대왕의 손녀되는 태종 대왕의 따님 나중에 경안 공주 될 이와 혼인을 하게 하고 다시 해를 달래어 그를 서울로 불러 올리게 하였다. 이는 왕의 힘으로는 그를 움직일 수 없는 줄 태조 대왕이 생각한 때문이오 또 행여 그네게 서울에 올 핑계를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는 부명을 어길 수 없다 하여 마침내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 이것이 벌써 회절의 시초다. 열로 관원의 대우가 용승하였다. 그래도 그는 차마 바로 서울로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이리저리로 길을 돌아 간신히 수원까지 왔을 때 희가 사람을 수원까지 보내어 성화같이 근을 재촉하고 그는 또 부명을 거스를 수 없다 하여 곧 서울을 향하여 한강에 다다랐다. 아비 희는 한강까지 친히 마중 나와서 근과 함께 밀실에서 종일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근이 곧 서울로 들어가는 말에 대골로 향하여 빌레로 태족계 배우니 이것은 물론 첫 번 뿐이오. 둘째 번부터는 조그마한 벼스라치로 칭신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태조 대왕이 청하시는 대로 전국 명승지 기회를 지어올리고 고려왕조의 역사를 편술한다는 핑계로 지재교라는 벼슬을 받았다. 이렇게 권근은 절을 헐었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사람은 다 권근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침을 뱉었다. 그의 친구인 은곡 원천석은 그의 회절을 평하는 시를 지었는데 후에 그 자손이 후안이 무서워 불에 던진 것이 기구만 타버리고 나머지 셋 장만 남은 것이 이러하다고 한다. 이리하여 권근은 예문관 대제학까지 되어 태조 태종 두 분 대왕에 충실한 대서인이 되었다. 그러한 권근의 손자여 권제 아들이다. 그 아버지 권제도 세종의 사랑을 받아 일생의 대제학을 내어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권근이나 권제나 다 벼슬은 좋아도 재산은 없었다. 재산이라고 는 남산닛 비서감 동편에 태조 대왕 권근에게 하사하신 집 하나가 덩그렇게 있을 뿐이다. 이 집은 찾아오는 사람 없기로 유명한 집이다. 권근이 한번 절개를 굽혀 전국 선비가 고개를 돌린 뒤로부터 이 집에 권근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충주 모흑에는 문전 여시 하더니 장안 갑제에는 찾는 이가 없다고 세상은 권근을 비웃었다. 아무리 왕의 세력이 커도 인심은 어째 할 수 없었다. 장안에 벼슬하는 사람들 치고 누구는 고려 왕씨의 신하 아니니가 있으랴마는 다른 사람 회절한 것은 그다지 심히 책망함이 없으면서 하필 권근을 책망함이 그리 심한가. 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상에서 평소에 권근에게 바라던 바가 큰 것이다. 비록 대세가 다 변한 뒤에 그가 동력으로 천운을 만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권세 유혹과 의협을 물리치고 하늘은 무너질지 언정 끝끝내 고절을 지키다가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둘째는 그가 예사 정치가나 관료가 아니여 천하의 대의병분을 가르치던 사람인 까닭이다. 머리 허연 양촌이 의리를 말한다면 하고 운곡이 빈정된 것이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연으로 남산 및 권근의 구택인 후조당은 권근의 생전에도 친구 아니 찾기로 유명하였거니와 그 아들 권재도 대제약 이라는 맑은 벼슬을 하기는 하나 집현전 에서는 잘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세상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교제하기를 꺼려 여전히 그 집은 찾는 사람 없는 일종의 흉가가 되었었고 또 그 아들 권남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권남으로 말하면 권근의 손자라 권근 한 때부터 삼대나 지냈으니 세상이 권근의 이를 잊을 법도 하건만은 그렇지를 아니하였다. 전하고자 하는 공명은 곧 잊혀지어도 잊어주었고 하저 하는 허물은 전하는 것이다. 권남도 재주있고 글 자라고 하건만은 선비들 틈에 끼어지지를 아니하여 매우 고적하게 살았다. 그뿐더러 세종께서 병환이 계시어 정사를 치니 보시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는 권남을 권근의 손자라 하여 특별히 끌어올릴 사람도 없고 또 웬일인지 나이 35세나 되도록 과거에는 연하여 낙제를 하게 되어 권남의 신세는 더욱 궁하게 되었다. 그 친구 서거정이 일찍 옛날 맹교가 낙제를 하고서 출문 즉 유해하니 수의 천지관 고하여 몸둘 곳이 없는 듯이 슬퍼하더니 자네 지금 신세가 꼭 그로이 그려 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권남은 웃으며 팔짱걸 어찌하나 하고 태연하였다. 권남은 결코 녹록한 장부가 아니라 서거정이 탐복하였다고 한다. 권남은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갈 곳도 없어서 자기 집인 후조당 벼랑 위에다가 조그맣게 초당 한 채를 짓고 소한당 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혼자 글 읽기로 일을 삼았다. 이 소한당은 후일에 세조대왕이 임행한 일까지 있은 곳이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수양대군과 사귀게 되어 자주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차의 뜻이 맞아 수양대군은 때때로 궁로를 시켜 남산골 권생원 댁에 시량을 보냈다. 권생원 이라 함은 물론 권남을 가리킨 것이다. 이번 문종대왕 임종에 소명이 내렸을 때에도 수양대군은 권남에게 미리 말을 하였고 권남도 그 하해를 기다리느라고 사랑해서 낮잠을 자고 있던 것이다. 이윽고 수양대군이 장이 불쾌한 얼굴로 사랑으로 나왔다. 원체 귀골이나 몸집이나 남보다 큰 이지만은 무슨 일에 성이 나서 밖으로서 들어올 때에는 몸이 더 커지어 밤에 그득 차는 듯 하였다. 권남은 일어서서 읍하고 대군을 맞으며 벌써 대골에서 나오시었소 상감환우 어떠하시오이까 하고 슬쩍 눈치를 살폈다. 수양대군은 상감환우에 대해서는 대답도 없고 늙은 것들한테 보좌의 고명을 내립시었다네 하고 아랫목에 앉는다. 늙은 것들이라니 누구를 말씀이오이까 황보인 남지 김종서 이런 것들이지 누구요 황보인은 영의정이요 남지는 좌의정이요 김종서는 우의정이니 상공이 보좌의 명을 밥잡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곧남은 슬쩍 한 번 수양대군의 비위를 건드리고 하해가 어찌 되는가 하고 수양에 디룩디룩하는 눈자위를 본다. 수양은 벌떡 일어설듯이 몸짓을 하며 이 사람 자네마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자네마저 그 늙은 것들에 편당이란 말인가 그 따위 귀신 다 된 것들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펄펄 뛴다. 권남은 수양이 자기가 노은 덫에 걸린 것을 보고 속으로 웃으며 그러나 겉으로는 가장 엄숙하게 무릎을 다시 꾸르며 아니요 소인이 황보인의 편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다 만은 달리는 그만한 중임을 맡을 사람이 없길래 그리 된 것이란 말씀이요 하고 또 한 번 단단히 수양대군의 간을 건드렸다. 수양대군은 그제서야 권남의 말뜻을 알아차리는 듯이 이 사람아 글쎄 상관께서 그리 하시는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하고 푹 누그러지며 권남을 바라본다. 글쎄 다 나을이 모르시는 일을 소인이 어찌 아오리까마는 막비 천명이니 천명을 상관께 선들 어찌 하오리까 모두 어수선한 일이요. 또 소인같은 무리가 알바는 아니나 나으리가 작히나 잘 아르시겠소. 이런때 여러 말 하는 것이 다 긴치 아니한 것이요. 또 소인이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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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가오. 하고 권남이 벌떡 일어나서 읍하고 물러 나가려 한다. 권남의 말이 황당해서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수양이 모를 리가 없다. 천명을 상강께 선들 어찌 하라 하는 말이 수상하였다. 또 겉으로는 아무렇게 구는 듯한 권남의 이런 일동에는 다 무슨 의미가 있는 줄을 수양대군은 미리부터 잘 알거니와 오늘은 특별히 권남의 말이 무슨 참원같이 들려 었다. 이 사람 안 깨 아니요 이루 또 오지요. 수양대군의 만류도 듣지 아니하고 권남이가 부득부득 신을 신는 것을 보고 성급한 수양대군이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서 권남의 소매를 끌어 당겨서 정경이 오늘 내가 꼭 자네를 붙들어야만 할 일이 있네 한다. 정경은 권남의 자다. 권남은 부득이 한 듯이 수양대군에게 끌려 들어갔다. 수양대군은 권남을 끌고 큰 사랑을 지나 안사랑 가장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다. 권남은 수양이 끄는 대로 끌려 들어갔다. 권남의 말 없는 술책은 생각하던 바와 같이 효과를 생하여 수양대군의 흉중에는 자못 알 수 없이 풍랑이 일어난 모양이다. 물론 이 술책은 오늘의 시작된 것은 아니다. 수양대군은 술을 내오라 명하군은 좌우를 물리고 권남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마주 볼 뿐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수양대군은 권남이가 먼저 입을 열기 바랐으나 권남은 아주 무심한 듯이 벽에 걸린 소화와 활과 전통 검 등 속을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권남이가 진실로 무심할리는 만무하다. 다만 수양대군의 비위를 가장 힘있게 건드려 성급한 그의 오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장차 조선팔도를 흔들려는 큰 내성 병력과 폭풍 광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빌었는 것이다. 벽상에 걸린 활시위가 스르릉 오는 듯한 것을 듣는 사람이 헛드름인가. 여보게 자네가 내게 할 말이 있지 아니한가. 있거든 하게. 하고 수양대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수양대군의 사색은 매우 은근하였다. 권남은 무엇을 주저하는 듯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모든 것은 나으리 마음에 있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러하오이다. 잘하면 된다는 말씀이에다. 자네가 나를 도울라는가. 수양의 이 말에 권남은 대답이 없다. 수양대군은 초조한 듯이 권남의 손을 잡아당기며 자네 오늘 나하고 맹약하려나. 나는 오직 자네를 믿으니 자네가 나를 도울라는가. 그래도 권남은 대답이 없다. 수양대군은 다른 손으로 권남의 다른 손을 마저 잡으며 왜 대답이 없는가. 내 인물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또는 내 정성이 못 미쳐 그러함인가. 수양대군의 사색은 더 간절하여 졌다. 그제야 그제야 권남이 수양대군 앞에서 자리를 피하여 앉으며 나으리께서 그처럼 소인을 믿으신다면 인생이 감의 기라니 소인이 견마 지역을 다 하오리다. 하였다. 권남의 허락하는 대답을 듣고 수양대군은 극히 만족하여 다시 한번 권남의 손을 힘있게 잡고는 이내 주안을 대하여 술을 마시었다. 큰일을 생각하면서도 만사를 잊은 듯이 술을 마시는데 수양대군이나 권남은 행략이 아닌 기상이 있다. 상감이시여 수양대군에게는 친형님이 되시는 이에 목숨이 경각에 있는 이때 술을 마시고 치응이 도도하다 함은 심히 불충 부재한 이리언이와 수양대군이나 권남은 그런 것을 교계하도록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이 다 달랐다. 수양대군은 충효 같은 것은 남이 내게 대하여 가지기를 바랄 것이지만 내가 남에게 대하여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권남은 충효란 것은 할 형편이 되면 하여도 좋고 못할 형편이 되면 말아도 좋은 것 같이 생각한다. 이를 대면 충효란 술과 같은 것이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권남의 생각에는 남이 내게 불충부료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떠냐 하고 치지 도해 하겠지만은 수양대군은 그렇지 아니하여 자기의 불충부료는 용서하더라도 남이 내게 대한 불충부료는 추호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신다 가슴에 큰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속까지 치할 리는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치한 눈을 무심히 굴리는 듯 하면서도 피차에 서로 저편의 눈치를 엿보고 일시의 해악관이 나오는 말 한마디에서도 피차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칼날 같은 마음이 저편의 가슴 깊은 속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다. 무릇 큰일을 하는 법이 선사할 후생이요. 먼저 살아난 후에 생하는 법이에다. 죽이는 일이 첫 일이에다. 꼭지를 먼저 따는 것이지요. 나으리께서 사냥을 하시니 만사가 사냥과 같습니다. 먼저 몸을 숨겨 가만히 엿본 뒤에 분명히 겨누어 번개같이 활을 당기는 것이요. 살이 맞은 뒤에는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요. 이러한 말을 권남이가 수양대군에게 한 것도 물론 치담에 섞였다. 우선 몇 사람을 죽일 것 죽일 때에는 꼭지대는 큰 사람부터 먼저 할 것 죽이되 가만히 죽이고는 질풍같이 몰아 들어갈 것 이런 뜻을 수양대군은 권남이가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 속에서 다 알아들었다. 그뿐 아니라 그 먼저 죽여야 할 꼭지가 김종서인 것까지 이 자리에서 모르는 결에 말이 다 되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는 황보인을 죽일 사람의 꼭지로 알았었다. 황보인이 영의정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권남은 양호 요한 이란 말을 슬쩍 한마디 던졌다. 김종서의 별명이 호랑이다. 이만하면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죽일 사람의 꼭질한 뜻을 알아들었다. 실상 무섭기는 김종서 하나이다. 점점 이야기가 노골하게 되어 서로 꺼림이 없이 된다. 이 일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야 하오. 첫째는 모략 있는 사람이오. 둘째는 용력 있는 사람이니. 이 두 가지 사람은 일을 이루는데 쏘. 그러나 일이란 이루기보다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것이 일을 두고 이른 것이오. 그런데 모사와 용사는 창업에 쓰이지만 수성 지제는 따로 있는 것이오. 하며 어떠한 사람을 구하여야 할 것도 말하였다. 모사야 자네를 두고 달리 구하겠나마는 용사와 지평 지제는 어떻게 할 거. 이것도 자네 방촌에는 있을 것이니 아끼지 말고 말하소. 하고 수양대군은 다시 권남의 손을 잡았다. 수양대군의 말에 권남은 나흘이 아시는 바에 소인 같은 썩은 선비가 무슨 모략에 있으리까. 그뿐 아니라 매양 몸이 성치 못하니 모든 일이 다 귀찮을 뿐이에다. 남산 밑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소인의 이리에다. 이런 말로 한 번 슬쩍 몸을 빼었다. 수양대군은 그 웬말인고 자네는 천하 호고를 많이 교유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 것이니 내게 말을 하게 내가 오직 자네만을 믿는 뜻을 자네가 모르겠나. 만일 사양하는 말로나 모피하면 그것은 친구에게 대한 도리가 아닐세. 자네 말이 세 가지 사람이 요긴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심중에 먹은 사람은 없을 리가 있겠나. 자네 마음에 쓸만한 사람이면 내가 쓸 것이오. 자네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믿을 것일세. 원체 이런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 자네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니까 무엇은 자네 말을 아니 듣겠나 언청 개종할 것일세. 권남의 목적은 수양대군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수양대군이 자기를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양대군 자신의 높은 지위를 더 많이 믿었었다. 그러나 이미 보좌의 고명이 황보인 남지 김종서 등에게 내리었으니 이제 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궁이 즉위하시는 날이면 수양대군은 일개 권세 없는 종친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수양대군은 자기 지위를 지혜와 힘으로 획득할 길밖에 없으니 일이 되면 권남은 수양대군에게 있어서 가일 층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수양대군의 입으로 한 번 분명히 선언하게 하는 것이 권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나 장차 일을 하여 갈 때 자기의 말이 수양대군에게 큰 의력이 되기 위하여서나 기뇨하다고 권남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수양대군은 완전히 권남의 수중에 지어진 것이다. 이만하면 권남도 만족이다. 권남의 눈앞에는 자기의 부기가 번쩍번쩍 빛나는 듯 하였다. 나으리가 그처럼 소인을 믿으시니 소인도 생각하는 말을 아래 오리다. 첫째 모략 있는 사람으로는 한 명의 만한 이가 없소이다. 하는 권남의 말에 수양대군은 한 명의 그 네 아들인가 하고 묻는다. 한 상질의 손자오이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나? 지금 서른여덟 이외다. 무슨 벼슬을 하나? 경덕궁직 이오. 어 경덕궁직? 하고 수양대군은 이 사람아 나이가 서른여덟에 벼슬이 겨우 궁직이야? 허허허 하고 대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권남은 정색하고 수양대군이 웃기를 그치기까지 가만히 있었다. 수양대군은 한참 웃다가 권남에게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나서 웃음을 그치고 그래 그 한 무순가가 그렇게 모략이 용하단 말인가 자네가 그만큼 지천하는 것을 보면 범연하겠나마는 어떻게 그리 출세가 늦은가 하고 아직도 수양대군의 입 언저리에는 억지로 누른 웃음이 늠슬거리며 남아있다. 권남은 그제야 말을 이어 한생의 재주는 옛날 관중에나 비길까 지금에는 비길 사람이 없소이다. 나으리가 만일 치평 대업을 하시려거든 한생이 아니면 불가하였다. 수양대군은 곧 송도에 사람을 보내어 한명예를 불러오리라 하고 지금 권남을 향하여 지금 공경으로 있는 사람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을까 우의정 김종서 한 사람이요 하지만 김종서는 호랑이니까 호랑이는 길드는 법이 없소이다. 정분위가 있으나 무예 무익하니 말할 것 없고 혹 반연이 있으시거든 정인지를 끌어오시오 첫째 인지는 명나라 대관 중에 안면이 넓고 집현전에도 최양 이하로 인지에 당여가 있으니 끌어둘만 하에다. 인지가 내게로 끌릴까 하는 수양대군의 말에 권남은 웃으며 인지는 절개보다도 부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다 하였다. 수양대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경덕궁 한명애는 벼슬은 미미하지만은 송도에서 아는 사람은 알았다. 어 그 녀석한테 걸렸다가는 큰코 떼네 하는 것이 송도 사람들의 한명애 평이었다. 경덕궁 기와를 벗겨 팔아먹는다는 등 궁후원 나무를 찍어 팔아먹는다는 등 하는 소문도 한명애가 궁직으로 온 지 석 달이 못하여 낙이 시작하였다. 그 소문이 결코 헛소문은 아니었다. 탐재 기주색 이라는 그의 특색은 이때부터 드러났었다. 한명애의 아내는 민중추 대생의 딸이다. 민대생의 사위가 내신화 되는 중에 셋째인 한명애는 다른 동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장모되는 민대생 부인도 다른 사위와 같이 귀해하지를 아니하고 매양 쓴 애 보듯하였다. 명애가 이렇게 장모와 동서들에게 푸대접을 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용모가 계상하게 생긴 것이다. 한명애는 그 어머니가 잉퇴한 지 일곱 달 만에 나왔다. 그 어머니가 명애를 잉퇴하고 그가 낙이까지 일곱 달 동안을 죽도록 신고하여 말하자면 더 참을 수 없어서 일곱 달 만에 지레 나와버린 것이다. 나온 것을 보니 사람의 새끼 비슷하기는 하나. 사체 유미 형성 이라 하도록 아직 사람 꼴이 되지를 아니하여서 그까짓 것을 젖을 먹이려고 애쓸 것도 없이 내다가 버리자고 하는 것을 그 집에 있던 할멈 하나가 주어다가 소매 싸서 더운 방 속에 두어 길러내었다고 한다. 명신록을 보면 시생월 수년 방시 성형 이라고 하였으니 난지 이삼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 같은 형상이 되었단 말이다. 그러하던 것이 자라서 한명애가 되었다. 얼굴이 아래가 퍼지고 위가 빠르고 코가 크고 눈은 크나 사팔뜩이요. 머리는 삐죽하게 잡아 뽑은 듯 하였다. 이것을 보고 영통사에서 어느 늙은 중이 광역 첨인이 귀 될 징조라고 하였다. 어찌 하였으나 날 때에는 병신 스러웠고 자라남의 괴물 같았지만은 재주도 있고 엉큼하여 범상치 아니하게 보는 사람은 보았다. 그 징조부 한 상덕이가 이 아이는 내 집 천리구야. 하여 데려다가 양육한 것이나 중추 민대생이 사위를 삼은 것이나 다 그를 범상치 않게 본 까닭이다. 진실로 한 명예는 열 달을 못 채우고 지레 나을 때 선악을 가리는 양심 하나를 잊어버리고는 다른 것은 다 찾아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러하니 장모가 기해할 리가 없고 천함과 동서들이 비웃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명예는 그런 것들은 다 부족 패치라고 생각하는 듯이 태연하였다. 그렇게 명예는 배심이 있었거니와 명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배심 좋은 것이 더욱 미웠다. 다른 동서들 중에는 옥관자 붙인 사랑까지 있어도 명예는 집을 이루지 못하여 조부되는 문열공의 사당이 있는 집도 비워버리고 아내는 처가에 갔다가 맡겨두고 이따금 생각이 나면 가서 만나보고 자기는 이 사랑 저 사랑으로 돌아다녔다. 그중에 가장 많이 가있던 곳은 권남의 집이었다. 명예는 권남의 집을 자기 집과 같이 여기어서 만일 어떤 친구와 만날 일이 있으면 권남의 집을 지정하였고 권남의 집에서도 한 명예를 한 집 식구로 알아서 아침밥은 아니하여도 저녁밥은 차려놓았다. 그러면 흔히 명예는 밤이 깊어서 술이 잔뜩 치하여 뭐라고 혼자 지껄이고 웃고는 권남의 집으로 들어와 밥을 찾아 먹고 아직도 기운이 남으면 권남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들다가는 탈망도 아니하고 이튿날 낮이 기울도록 코를 맑 blamed 명예가 명예가 사귀는 명예가 사귀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였다. 다만 가끔 권남의 집 사랑으로 더러 오는 사람의 꼴을 봐 그가 한량 술객 등속 과도 추측하는 줄은 알았다. 한 번은 권남이가 여보게 자준이 자네 무슨 술을 배우나? 하고 물은 일이 있다. 자준이라 함은 명예의 자다. 명예는 너털 웃음을 치며 왜? 내 눈에 벌써 신기로운 빛이 나타나나? 하고 그 사빨득이 눈을 번득거리며 되집어 권남에게 묻는다. 따는 그 눈이 술객의 눈과도 같다고 권남은 생각하였다. 어찌 보면 청맹인가 싶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눈에는 일종의 광채가 있었다. 권남은 웃으며 과연 자네 눈에는 신기는커녕 귀기가 있네. 어? 거 무슨 소린고? 귀기가 있다니. 내 눈이 이래보아도 청강성 정기를 받은 눈이야. 자네 눈보다는 나의 하고 명예는 어떤 도인이라는 자가 자기의 상을 보고 하던 소리를 옮겼다. 권남은 그래도 조부 이래로 육아설을 존승하는 집에서 자라났으므로 술이란 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명예는 사실상 잡수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어느 술객에게서 얻어들은 소리를 가장 제가 할 줄이나 하는 듯이 흉내를 내고는 웃었다. 한 번은 명예가 어떤 술객 하나를 데리고 권남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 때에는 조선에 도사라는 것이 많아서 무슨 풍은 조하나 부리는 재주가 있는 듯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돌아다니었다. 그 술객이란 자가 권남의 상을 보더니 10년 내 배상하시겠소 하고 등청스럽게 일어나 권남에게 절을 하였다. 권남도 너무나 기뻐서 부지 불가게 일어나 마주 절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명예는 웃었다. 술객은 불출 수년에 조선에 큰 정변이 일어난다는 말과 인명이 많이 상할 것과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한 명에 권남 두 사람인 듯하게 말하였다. 명예를 보고는 귀하시기로 말하면 영의정을 30년은 지내 시기수만은 눈에 살기가 많으니까 인명을 많이 해야겠고 혹시 겁난이 있다 하겠지만은 생전에는 염려 없소 하였다. 이날의 권남과 한명에는 해불 자승하여 온종일 술을 마시고 즐기었다. 그리고 이날의 두 사람은 문경 지교를 맺었다. 그리고 일생을 관중 포숙으로 자처하였다. 상간만 승하하시면 세자궁은 유충하시어 반드시 수양과 안평이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거실세. 그런데 안평은 지금 명성이 높지만은 의리를 아는 채 하고 문화에 사람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겠나. 수양은 인물이나 명망이나 안평만은 못하지만은 사람이 영악은 하니까 인정이고 의리고 얽맬 사람은 아니요. 자네와 나와 우리 둘만 붙으면 반드시 성사가 될 것일세. 그리 되면 우리 둘이 십년 내에 정승이 된다는 말도 그럴 듯 하지 아니한가. 문장 도덕으로야 내가 자네를 당하겠나마는 사업을 경륜하는 데는 과히 자네만 못지 아니할 것일세. 마침 자네가 지금 수양대군 궁에 기니 다니니 이것이 다 천의야. 내가 부탁 아니하기로 어련하렸나마는 기회를 잃지 말고 수양대군을 바싹 경마를 들고 나를 청거만 하게. 내가 수양을 만난 뒤에야 만사가 다 내 장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은 한 명예가 월전 단일어 상경 하였을 때 권남 에게 하고 간 말이다. 명예가 말한 바와 같이 문장 도덕은 권남 이가 명예보다 승하였으나 모략으로는 명예가 권남보다는 훨씬 상수였다. 권남 이나 명예에게 도덕이란 것도 우습지만은 그래도 권남 은 성악을 변별 할 줄을 알았다. 어떤 것은 인정에 맞는 일이요. 어떤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 일이요. 어떤 것은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은 세상에서 마땅치 못하게 여길 것임을 잘 알았다. 다만 그까짓 것을 그다지 요긴한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렇지만은 명예는 전혀 선악을 변별하는 양심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욕심과 그 욕심을 달하려는 한량 없는 깨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놈의 돈을 먹으리라 하면 반드시 먹었고 어느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하면 반드시 만들었다. 그래서 정보의 서매가 자색이 있는 줄을 알고는 곧 정보와 친한 채 하며 마침내 그 서매를 첩으로 얻었다. 그것도 석 달 만에 그러고는 충신 정몽주의 손녀를 첩으로 삼았노라고 재배관에 대언장담하였다. 썩은 선비들이 충신이라 떠들고 종사라고 존중하는 정몽주의 손녀를 첩으로 삼아 그 이름을 짓밟는 것이 쾌하였던 것이다. 누구나 도덕적 양심만 띄워놓으려면 상당히 깨가 나오는 법이지만은 한명의 개교는 실로 무궁무진하였다. 그는 체면이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를 전연히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짓이라도 목적을 위하여서는 가리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세조 대왕이 한명에는 내 자방이야 하고 누누이 칭찬하는 것이 다 깨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에는 그는 도덕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쌍놈이거나 깨장이거나 도둑놈이거나 재인이거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욕심을 달하기에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사귀었고 필요만 하면 도덕 있는 사람이라도 사귀기를 사양치 아니하였다. 집현전 여러 학사들 중에 후일에 가장 직위상적한 이는 신숙주였었다. 그것은 신숙주가 도덕 지사인 까닭은 물론 아니오 도리어 그가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와 서로 합하였던 까닭이다. 명예가 경덕궁 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다닌 사람 셋이 있다. 그것은 양정과 유수와 이문이다. 세 사람은 다 골격이 장대하고 여력이 과인하여 모두 고향에서 사람께나 때려죽이고 혹은 옥을 깨트리고 혹은 대류변에서 행인을 엄습하여 돈을 빼앗아 먹고 살던 무리다. 그들은 한명예가 두어하여 숨겨두는 은혜를 감격하여 죽기로써 명예에 명예 복종하기를 맹세하였다. 그 중에도 이문 한 사람은 명예의 구종이 되어 상시에 명예의 시중을 들고 양정 유수 두 사람도 명예가 가는 곳이면 그림자 모양으로 따라다니다가 만일 어느 누구가 명예를 건드리거나 하면 맹어같이 내달아서 그 사람을 반죽음을 만들었다. 송도 사람들이 명예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삐죽한 머리나 사팔뜨기 눈이 아니여 실로 명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흉물 세 사람이었다. 명예도 세 사람에게는 극진하였다. 그렇게 궁한 신세로도 생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예가 경덕궁 기와를 벗기어 파는 것도 이렇게 자기분의 상당치 아니한 부활을 세 사람씩이나 기르는 까닭이다. 양정과 유수는 자기네와 같은 무리를 많이 알았다. 그 무리들은 대개 귀신 모양으로 낮에는 숨고 밤에만 나와 다니는 무리들이다. 다 사람께나 죽이고 포도청 출입을 예사로 아는 무리들이었다. 그들의 결에는 모래판의 마뿌리 모양으로 얼키 설키 끝간대를 몰라 조선 전국에 편만 하여 있다. 그들은 그들은 일종의 도적 나라를 건설 하여 신라 고려 는 바뀌되 이 나라만은 영세 불변 할 듯 하였다. 양정 유수는 이 도적 나라 백성 이었다. 양정과 유수는 한명애가 종시 공공한 것을 보고 도적의 굴렬에 들어가서 거기 두령이 되기를 권하고 만일 그러할 뜻만 있으면 자기네가 앞장을 서마고 까지 말하였다. 가만 있게 경덕궁 기와나 벗겨 먹어 가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고 명예는 두 사람의 권함을 아직 거절 하였다. 그렇지만은 만사가 다 불여의 하면 양양으로 들어가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였다. 강원도 양양 어느 산골짜기에 도적 나라에 대두령이 있단 말을 들은 까닭이다. 그리고 자주 권남에게 편지를 붙여 기회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일변 이문을 시키어 안평대군 궁과 수양대군 궁의 동정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것은 이문에 일가되는 사람이 수양대군 궁 궁로로 있던 까닭이다. 또 양정과 유수도 장안에 돌아다니는 끈앞플을 통하여 명예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을 정탐하였다. 이렇게 정탐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승도 있고 판서도 있고 집현전 문신들도 있고 수령 방백도 있었다. 명예는 손에 여러 백병대는 사람의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는 양정과 유수와 이문이 정탐하여 보고하는 대로 각각 이름 밑에 적어 넣었다. 아무 달 아무 날 밤 안평대군이 담당정에서 시회를 열었는데 모인 것은 누구 누구 요 한 이야기는 무엇 무엇 요 누구 누구 누구가 신방 하였소 어느 벼슬이 갈리고 누구가 망에 올랐소 모두 이런 것들인데 열 가지에 한 가지도 들을만한 것이 없건만은 그래도 명예는 일일이 명부록의 깨알같은 잔글자로 적어넣었다. 그 보고들 중에 종성 부사 이경유가 이번 서울 올라오는 길에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이가 우의정 김종서에게 보낸 선물 야인이 쓰던 활 하나와 칼 하나를 가져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보고를 듣고는 명인은 무슨 보물이나 얻은 듯이 기뻐하였다. 그런 것은 다 아쉬어서 뭘 하시오? 하고 양정이나 유수가 물으면 명예는 심심파적일세 하고 웃거나 내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터이니까 모두 알아두는 것이야 하기도 하였다. 양정이나 유수는 힘쓰고 날랜 것밖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깨도 없는 부부들이다. 명예가 자기네보다 모략이 많은 것을 잘 알고 탄복 하는 바 이원이와 아직도 명예가 무슨 큰일을 낼 사람이라고 까지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전번 단온날이다. 유수부 벼슬아치들이 만월 때에다 잔치를 베풀고 하루를 즐거이 놀았다. 그 끝에 그 끝에 그 끝에 말하기를 우리는 다 서울 친구로서 같이 옛 서울에 벼슬을 사는 터이니 오늘을 기회로 하여 걔를 모아 오래 두고 서로 사귐이 어떠한 고 하여 만자가 다 찬성 하였다. 그때 명예도 자리에 있다가 그거 좋은 말이여 나도 넣어주시오 하였다. 사람들이 보니 경덕궁지 한 명예 임으로 모두 입을 삐죽거리고 아무도 명예를 입참시키자고 하는 이가 없어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명예는 이 말을 양 유양인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마음에 새겨 언제 한번 이 분풀이를 하리라고 맹세할 뿐이었다. 명예가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말은 송도에 짜아하게 퍼지었다. 그놈 밉더니 그놈 껍죽 떼더니 하고 모두 찰코사니 하였다. 오직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긴 것은 양 유 임 세 사람 이었다. 양정은 발을 구르고 이문은 울고 유수는 당장에 그놈들을 모두 때려 죽인다고들 야료를 하였다. 명예는 웃으며 잠깐만 참으소 다 그럴 날이 있네 하고 가까스로 뿜아 하였다. 참기는 언제까지나 참으란 말이여 이러다가는 밤낮 마찬가지지 하고 세 사람은 점체로 불평을 거두지 아니하고 어서 양양으로 가서 도적이 되기를 조르고 만일 명예가 안 들으면 자기네는 달아날 뜻까지 보이였다. 이러한 때 문종 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궁이 즉의하시었다 는 소문이 송도에 들렸다. 명예는 이 소문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사람이 과단이 부족하여 하고 건남을 원망하였다. 명예 생각에는 세자궁이 즉의하시기 전에 취향 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때나 자기가 좌명 원운이 되어볼까 함이었다. 그랬는데 벌써 새 임금이 등극하였으니 큰일은 모두 틀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서울에만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걸 하고 명예는 이를 갈았다. 세자궁이 즉의하기 전에 수양대군을 들여앉히기는 용이한 일이지만은 한 번 세자가 왕이 된 이상 그 왕이 승화하시기 전에 왕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적이 되고 많은 것이다. 명예는 차라리 도적 속에 들어가 전국에 있는 도적의 무리를 몰아가지고 한 번 설레어 보다가 잘 되면 조선왕이라도 한 번 대어보고 못 되더라도 일신이 안락하게 살아볼까 하고 양정과 유수를 불러 도적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양 유 양인은 인제야 명예가 바른 길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기꺼하여 자기네가 아는 대로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적의 대두목이 되면 서울 장안에 고루 거각에 앉아서 처처 비복 거느리고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을 하여 명예의 비위를 끌기에 힘썼다. 그렇지만은 정승판서와 높은 벼슬 이를테면 이조판서 병조판서의 푸른 서슬 영의정 좌우 의정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의정부 좌우 찬성의 높고 기함 그 좋은 권세 이런 것을 단념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럴까 저럴까로 세우고 새벽에 편지 한 장을 닦아 이문을 주어 성화같이 서울 권남에게 보내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시세 이와 같고 안평대군이 임금의 자리를 엿보니 화란이 일어날 것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라 그대 홀로 이 생각을 못하는가 화란을 평정하면 제세 반란에 힘이 있는 임금이 아니면 불가하거늘 수양대군은 활달함이 한고조와 같고 영무학이 당태종과 같으니 천명이 있는 곳을 소연히 알지라 이제 그대 가까이 모시거늘 어찌 종용히 건백하여 늦기전에 결단케 하지 아니 하나뇨 이 편지 이 편지를 보면 명의 명의 분명히 조금도 꺼림도 없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찬탈하게 하기를 권한 것이니 이것은 권남도 감히 발설 못한 바여 수양대군도 감히 자주 생각하지 못한 바다 명의 는 권남 이 편지를 반드시 수양대군에게 보일 것을 알고 수양대군이 이 편지를 보면 반드시 크게 구미가 동하고 기뻐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권남이가 보기 위하여 하느니보다 수양대군이 보기 위하여 한 것이다 얼마쯤 만시 지탄이 없지 아니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수양대군을 충동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달하는 길이라고 믿은 것이다 수양대군을 한고조와 당태종에게 비긴 것은 다만 아천뿐이라고만 할 수 없으나 안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고 한 것은 전혀 명예가 지어낸 말이로돼 수양대군을 움직이기에 가장 큰 힘이 있는 말이다 첫째는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미워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요 둘째로는 수양대군이 거사할 좋은 핑계를 장만하여 드린 것이다 안평이 신기를 엿보기로 부득이 하여 수양대군이 일어나서 새 임금을 옹호하는 팔을 안평대군의 당으로 몰아 없애버리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는 날이면 일은 7분이나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 후사는 더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한명예가 2조판서 한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안평이 애매하지만은 나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팔자이지 하고 명예는 혼자 웃었다 이 편지를 주어 이문을 서울로 떼어보내고 명예는 자못 신기가 불평하였다 이 편지는 최후수단이다 만일 이 편지에 무슨 향기로운 해답이 없으면 자기는 영영 궁직으로 늙어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이 벌써 38 40이 근당하였으니 이제 다시 과거를 보러 다닐 면목도 없을 뿐더러 글짓기는 본래 싫어하는 데다가 그것도 놓아버린지가 오래여서 붓대를 들면 골치부터 먼저 아프니 제 힘으로 과거에 급제할 가망도 없고 그렇다고 조정해 자기를 알아 남행으로 원한 자리라도 시켜줄 사람도 없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일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이다 정당한 길을 밟으려면 경덕 궁직으로 그냥 있어서 어떻게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도 지나간 사오사계의 진절머리가 나고 말았다 기왓장 벗겨 술값을 벌고 마루청 너를 뜯어 불때릴 나무를 삶는 것이 겉으로는 웃고 하는 일이지만은 속으로는 그리 즐거울리는 만무하였다 더구나 더구나 지난 지난 단호에 부려들한테 망신을 당한 뒤로는 송도라는 것이 지긋지긋 하였다 길에 나서 다니면 모두 뒤로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사실상 만월 때 망신이 있은 뒤로는 송도 사람들은 명예를 미워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멸시 하기까지 하여 길에서 마주칠 때에는 분명히 비웃는 눈살을 보였다 송도와서 소득은 정포훈 선생의 손녀로 첩으로 삼은 것이오니와 그도 이렇게 일생을 궁하게만 산다 하면 귀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갈 곳은 양양밖에 없는 듯 하였다 자기만한 모략을 가지고 도적청에만 들어가면 곧 한 목 외에는 두 목 이 될 것이오 지금 대두령이 어떤 놈인지 모르나 몇 해 동안이면 그까짓 놈 하나 치워버리고 자기가 대신 들어앉기는 땅 짓고 헤엄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낮에 자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웠다 이렇게 명예에 번뇌한 생각은 개미 체파키 돌듯이 뱅뱅 돌았다 이때 명예의 첩 정씨가 밖으로서 황황이 들어오며 여보시오 서울서 사람이 왔어요 한다 정씨는 이제 열여덟 살 분홍 치마 연두 저고리에 계집애 모양으로 어리게 차렸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의 손수 아침 저녁 동자를 지느라고 손이 거칠고 앞치마는 거뭇거뭇 때가 묻었다 송도서 사는 명예의 가정은 실로 우수었다 명예 양정 유수 이문 합하여 사내가 내세 여편내라고는 정씨 모녀뿐 마치 막벌이꾼 치는 주막집 같았다 서울서 사람이 하고 명예는 대문으로 뛰어나갔다 거기는 낯익은 권남의 집 종 바람새가 서 있다가 명예를 보고 반가운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품속으로 서간 한 장을 내어 명예에게 준다 밖에서 두런두런 하는 소리에 사랑에 있던 양정 유수도 뛰어나와서 멀거니 명예와 바람새를 번갈아 바라본다 바람새는 전에도 두어 번 편지를 가지고 왔었으므로 두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그 전 편지도 별 신통이 없었으므로 이번 것도 그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실망한 듯이 혹은 방으로 들어가고 혹은 밖으로 나가버리었다 두 사람의 꿀은 기름장수와 같이 깨재재 흘렀고 얼굴은 낮잠을 과히 잠인지 부석부석 하였다 혹은 즐기는 비지를 좀 과식하였는지도 모른다 명예는 미처 방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권남의 편지를 떼었다 처음에는 예사로 읽더니 차차 눈이 종이에 콕 들어 박히고 발이 마당에 꽉 붙었다 명예는 다시금 편지를 봐 자기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닌 줄을 확실히 안 뒤에는 편지를 한 손에다가 꽉 쥐고 껄껄 웃기를 금치 못하였다 명예는 한 번 크게 에헴하여 가래를 뱉고 마루에 올라섰다 무슨 좋은 기별이 있어요 하고 정씨도 남편이 근래에 드물게 기뻐하는 양을 보고 창으로 내다보며 물었다 명예는 정씨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정씨더러 이봐 내가 급히 상경할 일이 생겼으니 의복 내어놓게 하고는 사랑으로 나가려 한다 정씨는 놀라는 듯이 일어나 나오며 아니 서울로 가시다니 오늘 가시오 하고 말로 명예를 붙든다 옷이나 내어놓으라면 내어놔 무엇을 한다고 참견이야 하고 핀잔을 주고는 사랑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편이 상경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는 기하게 되어 좋은 벼슬로나 올라가는 일이니 그렇다 하면 자키나 좋으랴 정씨 자기도 덩실덩실 춘품이라도 줄 일이지만은 궁상이 덕지덕지한 남편의 꼬락선이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번 서울 올라가는 것은 자기 집 일로 가는 것이오 집 일로 간다 하면 본 마누라 빈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빈씨도 나이 40이 되었으니 서방을 빼앗길까 보아서 겁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옆에 내 마음이라 자기는 첩이고 다른데 본 마누라가 있어서 남편이 그리로 간다면 비록 제삿날 제사참례를 가더라도 싫었다 그래서 정씨는 반다지 열쇠를 든 채로 눈물을 흘렸다 명예가 사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정과 유소 두 사람은 장기판을 밀어놓고 명예의 자리를 내었다 명예의 시침이 떼는 얼굴에는 아무리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서울서 무슨 기별이 있어 하고 양정이가 잠자코 있기가 미안한 모양으로 그러나 그다지 흥미 없는 어성으로 이를테면 명예의 얼굴을 보아부른 것이다 유소는 지금까지 두던 장기수만 생각하고 있었다 명예는 양정이가 묻는 말을 기회로 의기양양하게 나는 오늘 곧 서울로 가야 하겠네 하고 대단히 바쁜듯이 벽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집은 전조적 집이 되어서 큼직하지만은 안에는 거미줄 뿐이라 벽장문을 연대야 켜켜 앉은 먼지 밖에 있을 것이 없고 혹 있다면 양가 유가에 발 고리내 나는 벗언짝 일 것이다 명예가 서울길을 떠나게 되었단 말에 두 사람은 좀 놀라었다 그러면 바람새가 가지고 온 편지에 그래도 무슨 뜻이 있었던가 합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해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길을 떠나신단 말이요 엊그제 국상이 났거든 어명이 내리실리도 만모한데 이렇게 양정이가 반쯤 빈정되어 말하는 것을 유수가 곁에서 어디 서울 가까이 능창봉으로나 승차를 하여 가시오 그리 되면 우리도 서울 구경이나 자주 하게 또 하늘에 올라야 별을 따고 서울을 가야 과거를 한다는 셈으로 그래도 서울 가까이 있어야 무엇이 생기는 것이 있지 그래 송도 망월대 구석에서 도깨비 모양으로 궁 기와장이나 굴리고 있으면 백년을 갖자 신통한 구석이 있소 농담 절반 신세 타령 절반으로 손에 든 장기짝을 딱딱 거린다 명예는 이 버릇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앉으며 이번에 내가 상경하는 것은 일체 발설 말게 수양대군이 밤도와 올라오라고 나를 부른 것이니까 아마 무슨 큰일을 의논하실 모양인즉 양정희 자네는 나와 같이 오늘 떠나고 유수 자네는 집에 있게 생각하건대 내가 이번에 서울 가면 다시 송도에 오지 못할 듯 싶어오니까 이문희 이문희가 오거든 같이 가속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내가 가는 대로 곧도 기별도 할테야 하고는 여전히 바쁜듯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유수가 장기짝을 장기판에 내어버리며 무슨 수가 나는가 봬 하고 눈을 꿈뻑 한다 양정희도 응 하고 코로 웃는다 한 명예는 양정을 데리고 그날로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하필 유수로 하여금 집을 보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양정은 유수보다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집에 혼자 두면 젊은 첩 정씨를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예는 결코 사람을 믿는 일이 없었고 특별히 첩에 대하여서는 항상 반반한 남자가 가까이 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자기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더욱 풍채 좋은 양정을 의심한 것이다 명예가 정씨와 대화하기를 화하는 남자는 정씨에 적형되는 정보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정보도 근래에는 서울 올라가 성산문 밥행령 같은 집 사랑으로 돌아다니고 송도에는 없었다 대문 밖에 나지 말고 아무도 대문 안에 들이지 말오 하고 정씨를 단단히 노려보고 명예는 집을 나섰다 한 명의 양정 두 사람은 바람새를 따라 말을 탈 형세도 못땜으로 떠덜거리고 걸어서 성화같이 서울로 향하였다 만일 주막이나 나룻배에서 거행이 더디면 양정이 눈을 불아리고 이 양반은 어명으로 급히 가시는 양반이야 하고 호통을 빼었다 이 사람아 어명을 함부로 쓰다가 목 달아나려고 그러나 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 명예가 창망하면 양정은 어깨를 으쓱 올리며 한 번 그랬으면 자키나 줬소 하였다 홍재원에는 이문희가 인마를 데리고 마중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예와 양정이가 5월도 다 지난 염천에 땀을 뻘뻘 흘리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덕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문희가 일마장이나 마중나아가 맞았다 생원님 얼마나 더우시오 덥고 무엇하고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사람을 부르거든 말탈 노수라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월 염천에 이거 어디 살겠나 하고 명예가 길가 조그만 나무 끈을 해서 볕을 피하며 연해 부채질을 한다 이문은 손을 들어 홍재원을 가리키며 저기 수양대군 궁에서 인마가 나와서 아침부터 기다리오 마리 두필에 안장이 어른어른 하고 발등자 까지 은이요 전배 한 쌍 구종 한 쌍에 수령 행차 이상이요 소인이 다 어깨가 으쓱하오 하고는 편지 한 장을 내어 명예에게 준다 떼어보니 편지는 권남의 것인데 수양대 수양대군 수양대군 명예가 오기를 심히 고대한다는 말과 선비를 존중하는 예로 대군이 몸소 명예를 나와 맞을 거시로 대 국상 중이라 그리 못한다는 말과 또 명예가 명색 없이 수양대군 궁에 출입을 하면 남의 의욕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명예를 송도서 칭해오는 의원으로 대접한다는 것과 인마를 보내니 타고 다른 데 들리지 말고 곧 수양대군 궁으로 오라는 말과 거기 오면 권남 자기도 만날 것이란 말이 씌어있다 명예는 심히 만족하였다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그러나 그런 빛은 내지도 아니하고 날이 더운 것과 발이 부르튼 것만 짜증을 내왔다 그러고는 인마고 수양대군 이고 다 귀찮은 듯이 나무 그늘에 퍼둬버리고 앉아서 하늘에 떠도는 그릇만 바라보았다 양정과 이문은 명예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물끄러미 보다가 빅 웃었다 명예와 양정은 은한 준마에 덩그렇게 올라앉아 사오인 구중의 호의를 받아 거드럭거리고 서대문을 들어 자아골 막바지 수양대군 궁으로 들어 몰았다 명예가 온다는 선문을 듣고 수양대군과 권남은 계하에서 내려서 맞았다 명예의 초초한 행색이 오늘은 땀이 배고 먼지에 젖어 더욱 초초하건만은 지어서 기고만장한 모양을 보였다 수양대군은 명예가 권남에게 한 편지를 보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안평대군이 안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는 말이나 천명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단 말이나 자기를 한고조 당태종에게 비긴 말이나 다 일생에 처음 듣는 보 비위하는 말이었다 급기야 명예를 대하여 그 머리와 눈이 미상불 우스꽝 스러웠으나 그것이 도리어 비범한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수양대군의 한명예에게 대한 대접은 실로 용승하였다 처음 계하에서 서로 맞을 때에는 한명예가 읍할 때 같이 읍함으로써 대답하였고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정청에 올라 한명예가 대군께 대하는 예로 절할 때 수양대군이 마주 절한 것이다 애초에는 수양대군이 하는 양을 봐 좀 거드름을 부리려 하던 한명예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공손하게 하여주는 것을 당하고는 그만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만 권남이가 곁에서 보아두었다가 후일에 자기의 천착스러움을 비웃지 아니하리만큼 하였다 수양대군은 국상 중에 궁중을 떠나지 못할 계제이지만은 궁중에 들어간 데야 황보인 김종서 같은 고명받은 늙은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이 보기 싫고 안평 안평 금성 같은 아홉님 되는 대군들도 수양대군을 슬슬 따돌리는 기미를 보고는 그만 상기가 되어 될 수 있는 대로는 궁중에 있기를 피하였다 더구나 오늘은 한명예를 만났으니 시각이 바쁘게 그의 계책이 듣고 싶어서 한명예와 권남을 밀실로 끌어들여 두 시각이나 넘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대사가 장차 어찌 될 것이요 하고 수양대군이 먼저 문제를 끌어내었다 한명예는 이때야말로 자기 일생이 부침이 달린 큰 시험인 줄 알므로 평생의 정력을 다하여 자기의 의견과 계책을 수양대군이 묻는 대로 대답하였다 소인이 무엇을 알릴까마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 민심이 들어가는 것을 살펴었건데 천명이 나흘있게 있는 것은 소연한 일인가 하오 하고 자기가 권남에게 한 편지를 수양대군이 보았을 줄은 뻔연히 알면서도 또 한 번 수양대군을 칭찬하여 한고조와 당태종을 끌어내었다 그러하되 그 성음과 안색이 진실로 지성스러웠다 수양대군은 좀 낮이 간지러운 듯이 권남도 바라보고 바깥도 바라보더니 명예에 송덕하는 말이 한 대문이 지나갈 때 타서 천명이 내게 있다니 그게 될 말이요 나같이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천명을 감당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은 정중한 인사로 겸사를 한다 한 명예에 한 명예는 수양대군의 이 말에 펄쩍 뛰며 아니에다 그렇지를 아니하에다 겸양 지덕이 좋기는 하오나 그것은 태평 무사할 때나 쓰는 것이에다 천명의 대하여는 겸양이 없는 것이에다 만일 천명을 못 피해한다 하면 그것은 겸양이 아니라 역천이에다 태조 대왕께서 창업하신 갓난을 생각하시거나 창생이 대안의 운해와 같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시든지 겸양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에다 원형 이정으로 말씀하오면 대행 대왕께 없어 승하하옵시면 나으리께서 상주가 되셔야 할 것인데 그리 안 되신 것이 황보인 김종서 배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에다 하고 도도히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세자를 두고 수양대군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수양대군도 알 수 없는 이치였으나 그래도 명예의 말은 언언구구가 다 비유에 맞았다 마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살핀 뒤에 내가 할 말을 대신하여 주는 것과 같이 마음에 꼭 맞았다 더구나 수양대군이 자기가 상주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형 이정이란 명예의 말이 이치에 닿지 아니 하면서도 마음에 맞았다 그렇지만은 수양대군은 도리어 송구하는 빛을 보이며 그것은 지나치는 말이여 세자궁이 개업신이 세자궁이 상주 대업심이 마땅하고 나는 오직 충성을 다하여 어리신 상감을 도움이 있을 뿐이여 어찌 털끝만큼이나 다른 뜻이 있겠소 오직 걱정되는 것은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안평을 떠받들고 국가사를 그르치려 하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계획을 내게 말하오 하였다 수양대군의 이 말에 한명예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을 것 같았다 앗불사 수양대군에게 한수 졌구나 하고 명예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하다가는 이 모가지가 날아 날른지도 모른다 명예는 수양대군의 진의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엿본다고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던가 수양대군은 과연 주공이 성왕을 돕던 옛일을 본받으려 하는 충성밖에 다른 뜻이 없었던가 그렇다 하면 자기가 오늘 말한 것은 큰 실수였다 하고 명예는 후회도 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움츠러질 명예가 아니다 그는 한수를 내어 수양대군을 걸어보려 하였다 첫수는 졌지만은 둘째 수에는 자기가 이길 것을 믿었다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결심으로 명예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며 소인 물러가오 하고 한 번 읍하였다 명예의 눈매에는 실로 비장한 빛이 떠올랐다 이 뜻하지 아니한 행동에 권남이 먼저 놀라서 일어나 명예의 소매를 잡으며 이 사람 이게 웬일인가 하였다 명예는 권남이 잡은 손을 뿌리치며 아니 나를 붙잡지 말게 선배 행색이 한 번 말을 내었다가 용납이 되면 머물고 용납이 아니되면 물러가는 법이야 나는 원래 세상 일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부귀와 공명이 내게 부은 이로세 가만히 세상에서 숨어 유유자적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의 본세기현을 자네 말을 그릇듣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나흘이 뜻이 내가 생각던 바와 다르니까 나는 물러가는 것이 옳은 일일세 하고 다시 수양대군을 향하여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두어걸음 문을 향하여 나간다 여보 앉으시오 나를 버리지 마오 하였다 그 말은 심히 은근하였다 권남은 명예를 붙들어 안치었다 나를 버리지 마오 하는 수양대군의 말 한마디면 명예도 목적은 달한 것이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내 양랑 속에 들었다고 명예는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한명예가 다시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대군은 단도직입으로 시국에 처할 계책을 물었다 낸들 낸들 나라이래 무심할 리가 있소 근심이 되길래 이렇게 계책을 묻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소 군국 대사가 모두 황보인 김종서 배의 손에 있느니 고장 난명이라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끼지 말고 높은 계책을 말하오 한명예는 수양대군의 말하는 바가 모두 도리에 맞고 또 대인의 기상이 있음을 탄복하였다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수금을 깨달았다 일을 하는 데는 힘이 으뜸이니 힘을 기르시아 하오 하고 명예가 대답한다 힘을 기르는 법이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다시 묻는 말에 명예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속한 방법은 불평객을 모아드리는 것이오 하고 아랜다 불평객이 누구며 불평객을 모으는 방법은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묻는 말은 점입 가경이다 세상에 불평객이 없는 때가 없사에다 세종대왕 깨옵서는 요순과 같으신 성군이시옥거니와 제의하신지 삼십여 년에 문을 높이 높이시옥고 물을 가벼이 하시오니 태평 성대에 그럴만한 일이 이어냐와 그 때문에 무신의 불평은 면치 못할 일이오 또 제외한 인재도 문장 재산은 달하기 쉬우되 궁시를 잘하는 사람은 일생에 달할 길이 없으니 자연 문의는 교만하여지고 무사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다 또 문신 중에는 자기의 현재 처지를 불만이 여기어 매양 불만한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는 것이니 이란 무리를 가리키어 불평객이라 하는 것이에다 하고 한명예가 좋은 구변으로 기운차게 말할째 수양대군은 혹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혹은 무릎을 치며 명예의 말을 탄상하는 표를 보인다 수양대군이 자기의 말에 탄복하는 눈치를 보며 명예는 더욱 기운이 나서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계책을 말한다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매양 어디서 자기네들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에다 마치 목마른 사람과 같이 어디서 물소리만 나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에다 이제 만일 나으리께서 세상에 불평가진 무리를 받으신다는 소문만 나면 한달이 못하여 팔도의 불평객은 나으리 문화에 모여들 것이에다 사람이란 궁할 때에는 일반 지덕도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니까 사방으로서 모여드는 불청객에게 우선 술 한잔 밥 한 그릇으로 그 모여든 뜻을 살해하고 후일에 각각 공로를 따라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이 있기를 보이면 나으리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찌 천이요 만 뿐이니까 이리 하면 나으리의 힘은 대적할 수 없이 커지는 것 이에다 명예의 이 말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오리 여긴다는 뜻을 표하다가 그렇지만은 그따위로 궁하여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만 명이면 무슨 일을 하겠소 좀 큰 사람을 얻어야 할 것 아니요 큰 사람 얻는 박략은 어떠하겠소 하고 새 문제를 내었다 한 명예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마구를 오백금으로 사는 것이 천리마를 구하는 법이에다 범상한 사람을 비사후례로 맞아들이면 걸출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에다 천하사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만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다 나으리가 많은 사람을 문하에 모으시면 모인 사람이 비록 모두 다 하잘 것 없는 물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다 나으리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에다 한 번 나으리의 세력이 이만하게 되면 마치 천하의 물이 다 한 바다로 모여드는 모양으로 천하의 인거리 다 나으리 세력을 따라 모여들 것이에다 하고 한 명예는 한층 더 기운을 내고 어성을 높여 지금 황보인 같은 무리가 국정을 잡았다 하나 그까짓 문신들은 난시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에다 난시에는 백명의 문장 지제보다도 한 명 힘쓰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에다 이제 소인을 따라 다니는 양정 한 사람에게 철여에 하나만 들려 내어 놓으면 만조 백관은 경각관의 낑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에다 안평대군이 아무리 문객관은 안평대군이 아무리 문객이 많다 하더라도 그까짓 심장 접고하는 무리들이야 만 명이면 쓸 때가 무엇이오까 하고 보면 소인이 말하는 불편객은 결코 힘없는 무리가 아닐 뿐더러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큰 힘을 내는 무리에다 이 불편객들을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지요만은 의에서 거느리는 이만 있으면 무서운 힘을 바라는 것이에다 말씀하기 황송하오나 태조 대왕께 없어 천명을 받으심도 불편객을 모으신 것이 큰 힘이 되셨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은 더욱더욱 한 명의 말에 탄복하여 마치 무엇의 치안이와 같았다 권남의 말도 매우 지혜로운 데가 있거니와 이처럼 구구절절이 귀신 같지는 못하였다 한 명의 비기면 권남은 예사 선비에 불과한 듯하고 한 명의는 진실로 옛날 장양이나 제갈량 같은 신통한 모략을 가져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듯 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오늘에야 만났던가 하여 수양대군은 다시금 한 명의의 괴상한 용모를 바라보고 이는 하늘이 자기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불편객들을 모을 수가 있겠소 하고 한 가지 새로운 문제를 또 꺼내었다 명예는 수양대군이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들은과 연애에 제출하는 문제가 모두 근경의 맞음을 보고 더욱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에다 광활하고 조용한 땅을 택하여 사정을 세우고 숲사장을 베풀고 나으리가 친히 사정에 임하시어 같이 활을 쏘시고 그날에 가장 잘 맞춘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시고 나으리 친히 그 사람을 부르시어 칭찬하는 말을 주시면 팔도에 활 쏘는 사람이 다 그리로 모일 것이에다 명예의 말은 절절히 옳았다 수양대군은 강격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손을 내어밀어 명예의 팔을 잡으며 이 사람 어찌 이리 만나기가 늦었나 하고 하오하던 말을 변하여 하계를 하였다 그만큼 수양대군은 명예를 친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명예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심이 기뻤다 이로부터 한 명예는 거의 날마다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였다 한 번 오면 아침이면 해가 지도록 저녁이면 밤이 깊도록 수양대군과 단둘이 밀실에 마주앉아 여러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권남이나 명예와 마주앉게 되면 수양대군은 끼니도 잊을 지경이었다 부인 윤씨 후일의 정의 왕우가 될 이다 가 화를 내어 흔히 또 국식계 하는 사람이 왔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인도 이 국식계 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로 하여금 일국의 국모가 되게 할 모든 계책을 내는 사람인 줄은 아직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도 유의 부족하여 수양대군은 명예에 신복되는 이문을 국로로 삼아 수양대군 궁에 거쳐하게 하고 무시로 무슨 비밀한 일이 있거든 이문을 시키어 명예에게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국로면서도 이문은 상시로 수양대군에게 불려 마주앉아 담화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군어들 간에 이문의 세도는 대단하였다 모두 이문을 부러워하였다 아무런 한 밤중이라도 수양대군이 이문을 명예의 집에 보내어 명예를 부르는 일도 있고 또 명예가 저 딱 올 때 수양대군 궁에 올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 다른 사람을 알리지 않고 무상 출입하기 위하여 이문의 팔에 줄을 메어 들창 밖으로 한 끝을 늘여놓았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그 줄만 잡아당기면 이문은 명예가 온 줄을 알고 곧 일어나 소리 나지 않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 유부녀 보러 다니는 셈인걸 하고 명예가 소리 안이 나게 어깨로 대문을 사르르 빌고 들어서면 이문은 원체 많이 해보셨거든 하고 웃었다 그러나 한 명예는 만족하였다 자기가 세종대왕의 아드님인 당당한 수양대군 궁예를 무상 출입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기뻤다 그래서 밝은 날 아침이라도 늦지 아니할 일이연만은 아닌 밥중에 도적같이 살근살근 걸어와서 이문의 방 들창으로 늘어진 줄 끈을 톡톡 당기고 그것을 더할 수 없이 낙으로 알았다 명예의 집은 수양대군 궁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있었다 물론 수양대군이 정해준 집이다 그리 크지 아니하나 안채 있고 사랑 있고 횡랑 있고 비록 광대문 일망정 20칸은 넘는 집이었다 명예 평생에 이만한 집에 살아본 일은 없었다 비복까지도 두어 사람 수양대군 궁에서 얻어왔다 양식과 나무와 찬수도 부족함이 없고 안방에는 큰 마누라 민씨 건넌방에는 애첩 정씨를 두고 거드럭거리고 살게 되었다 사랑에는 예나 이제나 다름없는 양정과 유수가 문객 모양으로 유숙하며 낮잠과 장기로 세월을 보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눈매 불량한 무리들이 모여 수근거렸다 후에 홍달손이가 더 와있었다 송도서 강목을 칠 때와 달라서 명예의 사랑에서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양정 유수도 동정에 때 묻은 옷은 걸지 아니하게 되었다 명예의 사랑에 출입하는 무리는 갈수록 늘었다 사거리 반찬가게에서도 한생환댁에 웬 사람이 저리 다니느냐고 수근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어도 의관이 제법 똑똑한 우이는 하나도 없고 옷에 기름이 묻지 아니하였으면 갓 모자가 쭈그러지거나 망건 편자가 뚫어지거나 하였다 유시오 동 저고릿 바람에 갓만 얹고 꽁무니에 목다라 벗은 한 켤레 찬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땅꾼 같은 사람도 왕래를 하였다 국상이 났어야 백립 하나 변변이 쓴 사람 없고 백이면 백이 다 갓 모자에다가 백지 조각을 오려붙인 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군들 이 사람들이 일련이 못하여 좌명 공신이니 익대 공신이니 하여 무슨 부원군 무슨 부원군 하는 대감들이 될 줄을 알았으랴 문종 대왕이 승하하신지가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내어 백악으로서 낙엽 날리는 찬바람 부는 10월이 되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사고면을 살해하여야 한다는 의론이 조정에 일어났다 그때에는 명나라 조정에 안면을 익히는 것은 조선에서 세력을 잡는데 매우 요긴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 사신으로 갈까 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다 어리신 세 왕은 정전에 추러하시고 306경 3사 장관 이하 여러 대관이 모이고 수양 안평 금성 등 여러 대군들도 참회하여 정부와 종친과 서로 겨루다가 마침내 종친 편이 이기어 수양대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종친이 세력을 얻게 된 데는 내력이 있다 예초에 세 왕이 등극하신 처음에 대서원 기건이 상소하여 여러 대군이 권레에 출입하면서 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정에 대하여 용해하기와 문화에 사람을 모아 정치를 의논하기를 금하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어리신 것을 이용하여 강성한 숙부들이 국정을 휘두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니 대서원 기건의 의견은 뜻 있는 이는 다 옳게 여기였다 이 혈로 같은 이도 그리 하는 것이 옳다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보고 직접 헌책을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 뜻대로 확정될 뻔 하였다 만일 그리 되었다면 수양대군 이하 여러 대군들은 다만 궁중에 들어와 어린 임금을 휘두르지 못할 뿐더러 자기 집에 있어서도 정치적 의미로 당파를 모으거나 정권 잡은 사람과 서로 왕래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적더라도 왕이 어리신 동안에는 이래야만 될 것이라고 황보인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 노인은 이것을 끝끝내 실행할 기력이 없어서 그만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맥없이 쭈그러지고 말았다 그 일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에 수양대군에게 밀고한 것은 도승지 강맹경이었다 수양대군이 대선 기건의 금분 경안을 듣고는 곧 권남과 한명예를 불렀다 한명예는 펄쩍 뛰며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것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건의 말대로 된다 하면 종치는 수족을 얼거메어 가두어 놓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에다 하고 수양대군의 성미를 도두었다 그러면 어찌하나 기건의 말을 다들 옳게 여기는 모양이오 벌써 정부에서도 내정이 된 모양이니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나 지금 형편에 내가 말한 데야 그 말이 설리도 만무하고 어, 게이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한탄하였다 한명예는 한 번 웃으며 그리 염려하실 것은 없는 것 같사이다 하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는 다 처리할 묘책이 있는 자신을 보였다 이 일은 심히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안 될 일은 아니에다 기건의 말을 막아낼 기미가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나으리가 이용하시오 그래 어찌하면 막아낼까 세상이 다 기건의 말을 옳게 여기는 모양인데 섣불리 반대하다가 일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신만 하른지 모르니 차라리 내버려 두고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지 몰라 수양대군은 기건을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실로 기건의 명성은 자못 높았었다 기건이 대사원이 된 지 1년이 못하여 부정한 생각을 가진 대관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처럼 기건은 곱고 엄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린 임금이 위에 계신 이때 감기를 숙정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함을 자각하여 목숨으로서 대사원에 중한 직무를 다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번 군문 경안은 그가 가장 큰 결심을 가지고 내어놓은 것이니 세력 없는 수양대군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명에는 또 한 번 웃으며 두 기미는 무엇인고 하니 첫째로는 안평대군을 움직이는 것이에다 지금 형편으로는 나으리 혼자서는 정부를 움직이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은 안평대군과 협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듯 하에다 또 듣건대 안평대군과 김종서와는 서로 친밀히 내왕이 있다 하니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평대군의 친당은 정부와 각사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안평대군과 합력을 하시겨우 하고 가만히 수양대군의 눈치를 엿보았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란 말만 들어도 워락상계가 되었다 형님인 자기를 보고 늘 비웃는 듯 불쌍히 여기는 듯하는 그 태도도 믿건이와 문하의 천명 명사를 다 모아놓은 서슬이 푸른 아웃님 안평대군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분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안평대군과 합력하라는 한 명의 말은 욕과 같았다 안평대군과 합력하라 함은 곧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힘을 빌란 말과 얼마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대군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 명에는 물론 그것을 다 보아 알았다 자기의 말에 수양대군의 흉증이 자못 불평하게 될 줄을 알았으나 그것이 일이 되는 조짐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예는 속으로 웃는다 이윽히 침음하다가 수양대군이 안평이 내 말을 들을 듯 싶은가 하고 억지로 얼굴에 화기를 보인다 그것은 염려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으리가 안평대군더러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면 자존심이 많으신 안평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 아니하에다마는 기건의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안평대군의 자존심을 한 번 건드려 두면 그만일 것이에다 기건이가 종친에 분경을 금한다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는 것이요 특별히 종친 중에 가장 세력이 있는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으리가 안평대군께 한 번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안평대군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에다 그래서 만일 안평대군이 분해하시거든 나으리가 안평대군을 데리시고 황보인 이하 여러 집정이 모인 곳에 가시어 종실을 의심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이것은 필경 우리를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우리는 상감께 상서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나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면 못난 황보인이 반드시 겁을 내어 수그러질 것이에다 그렇게 수그러지는 것을 보시거든 한 번 더 크게 책망을 하시어 그 무리들의 얘기를 질러버리시면 후일에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니 이야말로 일거양득이에다 아무 때라도 나으리께서 한 번 위령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인데 이번이 마치 좋은 기회니 잘하면 차소의 전화 의복이 될 것이에다 하는 명예의 계책을 듣고 수양대군은 수양대군은 비로소 얼굴에 화기가 돌며 자준이는 과연 장자방이 재생이로세 과연 자네 말이 묘책일세 안그런가 하고 건남도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다 수양대군은 곧 사람을 보내어 안평대군을 불렀다 안평대군은 일찍 형님인 수양대군에게서 불려본 일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이상이 여기였다 형님이 나를 불러? 하고 안평대군은 추상스러운 듯이 좌우를 둘러보았다 문객 중에 어떤 사람은 수양대군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칭병하고 가지 말라기를 권하였다 안평대군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 위에 지정이 부족하여 매양 한이더니 형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아니갈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안평대군은 심히 강개한 안색으로 곧 수레를 내어 수양대군 궁으로 향하였다 수양대군은 반가운 얼굴로 안평대군을 맞아 대사헌 기건의 금분경안을 이야기하고 한 명의 말대로 이것은 결국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일이요 또 기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만일 이대로 둔다 하면 종실의 큰 욕인이 곧 황보인 이하 여러 집정을 보고 항의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안평대군은 그것이 종실의 글이 욕될 것이 있습니까 분경을 금하자는 것은 선조부터도 말이 써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인가 합니다 하고 수양대군의 뜻에 찬동은 아니하였으나 면에 끌려 굳이 반대도 못하였다 안평대군이야 수양대군과 뜻이 같거나 말거나 함께 황보인 한태로 가기만 하면 수양대군의 목적은 달한 것이다 안평과 같이 가서 안평은 곁에 앉혀놓고 수양대군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하면 결국 안평도 같은 뜻인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 마침 황보인은 의정부에 앉아 우의정 정분과 국사를 말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날 자리에 없었다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이 왔단 말을 듣고 두 대신은 놀라서 개하야 내려 맞았다 서로 이해가 끝나고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대군은 노기를 띈 어성으로 황보인을 향하여 대감은 무슨 연유로 종시를 의심하시오 하고 들이댔다 황보인은 수양대군의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침이 떼고 나으리 그게 어인 말씀이오 소인이 종시를 의심할 리가 있소 하였다 수양대군은 황보인의 말에 힘이 부족함을 알고 한층 어성을 높이오 그 어쩐 말씀이오 우리들에게 분경을 금한다 하니 그것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선단 말이오 하고 수양대군은 아까 안평대군이 하던 말을 들어 안평대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대체 분경이란 최종대왕께서와 대행대왕께서도 불가하다고 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금상죽의 초에 먼저 종시를 의심하여 이것을 금하신다 하면 성덕에 누가 되심이 아니며 또 고립부조하게 되심이 아니겠소 이는 스스로 우익을 자르신과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나라와 휘척을 같이 하거든 어찌 가만히 쓸 수가 있소 우리 형제로 말하면 이 위난 지시를 당하여 심력을 다하여 대신 제공으로 더불어 공세 갓난하자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거든 도리어 우리가 의심을 받는단 말이오 어디 그럴 수가 있소 우리 형제는 상감께 상서하여서 진수할 것이지만은 혹 유사의 잘못이나 아닌가 하여 먼저 대감께 말하는 것이오 하였다 실로 그 의풍이 무서웠다 황보인은 원래 난대로 있는 노인이라 수양대군의 호통에 7분이나 겁이 나서 어디 그럴 수가 있소이까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이리에다 하고 정분을 바라본다 정분 역시 마음은 착하나 황보인과 별로 다름없는 호호야다 태평시대의 명군 밑에서 허물없는 대신 노릇하기에는 맞추임이지만은 수양대군 같은 이가 한 번 눈을 불아리면 앉은 대로 비슬비슬 뒷걸음칠 노인이다 그렇다 뿐이오이까 아마 사안부에서 철없이 그런 소리를 냈다 보이다 하고 정분이가 땀 흘리는 영의정을 구원한다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안평대군을 바라본다 곁에 있던 도승지 강맹경 역시 아마 대서원 기건이가 그런 말을 내었나 보이다 하여 승정원에서도 그 일은 알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여 겁난 두 대신을 두어한다 기실 분경 그만단 말을 먼저 수양대군에게 일러받친 이가 강맹경 자신이면서 그렇다면 모르대 하고 수양대군은 저기 노기가 풀리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러길래 먼저 대감을 보고 말한 것이오 하고 크게 뽐내고 돌아왔다 안평대군이 형님이 말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오는 길에 수양대군을 보고 형님 사랑에 있던 사람이 그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음 그 사람 한서방이라고 저 의원이야 하고 수양대군은 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안평대군이 물은 뜻은 오늘 수양대군이 의정비에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어느 책사가 있음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음 그것이 수장지인이로군 하고 안평대군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수양대군을 무서워하는 생각이 황보인이야 모든 집정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수양대군은 아무 꺼리는 것 없이 일변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일변 사랑에 많은 문객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도 아무도 감히 논의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영의정 황보인이가 무등하였던 까닭이다 황보인만 아기퉁이 세어서 대서한 기건의 근문경안을 시행하게 되었다면 종실은 다시 거두를 못하였을는지도 모른다 후에 좌의정 김정서가 그 말을 듣고 사안을 치며 통탄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일 그 자리에 좌의정 김정서가 있었다면 그렇게 수양대군의 한 번 호통에 움츠러질 리가 만무하였다 이 일 뒤에 대서한 기건만 책임을 지고 대서한 이라는 중임에서 연한 부사로 편되고 말았다